가지고 놀거에요. 먼저 이제 털단 악취를 만들어 볼거에요. 공형 악취는 안되네 이거는. 계속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고정해 주세요. 머리를 이렇게 고정해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빼고 빼고 이쪽 보면서 소녀. 이렇게 넣고 이렇게 쏙 하고 이렇게 꽂고 이렇게 돌려 한번 재밀게요. 응. 30분. 세팅 됐어. 어? 박사님. 어? 다 됐어요. 보여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